미니어웨드 친구들, 오늘은 플레이모빌에서 나온 재미있는 장난감 두 개를 가져왔어요 자그마한 동물원을 같이 만들어봐요 첫 번째, 다양한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네요 열어볼게요 우와, 봉지가 엄청 많아요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완성해볼게요 여기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더 멋지게 완성시켜볼게요 이제 자판기 안에 채워넣을 음료수를 만들어볼까요? 음료수 하나하나에도 스티커를 붙여줘요 짜잔! 완성이에요 이 음료수를 이제 자판기에 넣어봐요 쏙! 맛있는 음료수가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요 자판기는 드디어 완성! 여기 작은 풀밭이 있어요 작은 풀밭 위에 동물들이 사는 작은 집을 만들어서 꽂아줄게요 어떤 동물들이 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집 옆으로 작은 풀을 심어줄게요 초록초록 여기 작은 꽃밭도 있어요 노란색 꽃이 활짝 피어나네요 작은 통나무도 있고요 풀도 심어주고 작은 바위예요 그 바위에 나사를 잘 박아주고 곳곳에 초록초록 풀도 심어줘요 아까 박아놓은 나사에 나뭇가지를 꽂아주면 짜잔! 완성이에요 나무도 만들어볼까요? 나뭇가지에 풀들을 꽂아주면 짜잔! 금세 꽃도 폈어요 귀여운 피규어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네요 이제 작은 미니월들을 꾸며볼게요 잔디밭 위에 자판기를 놔주고요 아까 만들었던 장비들을 잘 배치해줘요 작은 쓰레기통은 자판기 옆에 놔줄게요 보세요! 미니월드가 완성됐어요 첫 번째 동물은 엉금엉금 느릿느릿 거북이에요 염소 할아버지네요 아까 만들었던 작은 집은 바로 토끼집이에요 깡총깡총 토끼집 바위 아래에서는 양 친구들이 살고 있고요 엄마가 자판기에서 뭘 뽑으려고 하네요 어떤 음료수가 맛있을까? 그리고 귀여운 남동생이 염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 아빠는 귀여운 양을 구경하고 있네요 이렇게 미니월드 하나가 완성됐어요 얼른 만들어 볼게요 작은 상자 속에서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네요 설명서도 있어요 설명서도 있어요 귀여운 타조가 있는 타조 농장인가 봐요 타조 카드도 있고요 이제 봉지를 열어볼게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제일 먼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새 타조가 나왔어요 두 명의 사람 피규어도 들어가 있네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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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타조 농장을 꾸며볼게요 새 알이 있는 둥지를 만들어 볼까요? 알을 지키는 새도 있고요 나뭇가지에 꽂아주면 새 둥지 완성 여기 타조 알이 있어요 타조 알도 놔주고 이 작은 바구니에는 뭘 담아볼까요? 다양한 아이템들을 잘 넣어줄게요 이제 사람 피규어도 꾸며볼게요 멋진 탐험가 모자를 씌워줄게요 우와 더 귀여워졌어요 여기 어린 아이도 있네요 어린 여자친구에게는 이쁜 스커트를 입혀볼게요 짜잔 이제 아까 만든 미니월드에 타조를 한번 넣어볼게요 타조 둥지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옆에 타조 한 마리 탐험가 언니도 놔주고요 귀여운 여자친구도 놔줄게요 우와 이렇게 진짜 미니월드가 완성됐어요 자판기도 있고 거북이 토끼 토끼 염소와 양이 사는 그리고 커다란 새의 타조가 있는 작은 미니월드 동물원이에요 염소와 양이 사는 oland 네 설탕 얻은 я 묵 있어요 메 천